6개월 전부터 만난 거 사실이야? 네. 어디까지, 아니...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아니라. 한 번. 그게 전부입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해? 그게 죄송화되고 될 일이야, 이 X같은 새끼야? 잘못은 너희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? 그렇게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퇴원해? 내가 미친 거냐? 나만 X야? 그리고 네 와이프는? 네 와이프한테 왜 이 얘기 안 했어, 어?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. 수현 씨는... 수현 씨? 수현 씨? 가정 지키려고 했습니다. 저 역시도... 근데 깨졌잖아! 네가 볼 때 이게 지킨 거야? 어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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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해. 아무것도 모르고 평온한 네 집에 있는 네 와이프한테 전화하라고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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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보 나야 어 이거는 아니 내게 아니고 여보세요 저는 도현우라고 합니다 당신 남편이 제 아내랑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머지는 남편분한테 직접 들으시죠 얘기해 얘기해 어 여보 나야 뭐든 사실이야 어 여러분 드디어 복수를 했습니다 바람핀 그놈을 패버리고 그놈의 아내에게 모두 얘기했습니다 속 시원하게요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